11월 11일 광주지방법원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재판에 8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사자명예훼손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조신부와 5.18 희생자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광주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11일 광주지법 형사8 단독 장동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는 송진원 5.18 당시 육군 제1항공여단장과 김동근 506항공대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과거 열린 재판에서는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이른바 목격자들이 대부분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의 요청에 따라 당시 근무했던 헬기조종사들이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게 됐습니다. 이날 증인들에게 집중적으로 쏟아진 질문은 광주 사태 당시 헬기사격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날 나온 발언을 소개하기에 앞서 당시 광주에 출동했던 헬기 등의 종류를 알 필요가 있는데요. 1980년 5월 광주에는 공격형 헬기로 분류되는 코브라 헬기 AH1J와 500MD 수송 등 다목적 역할을 하는 UH1H가 투입됐습니다. 송진원 장군은 당시 항공여단장으로서 헬기 투입 및 실탄 탑재 문제 등 광주에 헬기를 보내는 데 핵심 역할을 한 사람인데요. 그는 광주에서 직접 작전을 수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김동근 대대장은 500MD를 몰고 광주에서 직접 작전을 수행한 사람입니다. 이날 재판 내용을 소개하기에 앞서 헬기사격의 위력을 보여주는 영상을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로 보니깐 강주의 위력을 보여주는 사람들은 2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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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60 기관총을 장착하지 않은 상태로 임무를 수행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가 몰던 헬기가 시민군에 의해 피격을 당했다고 했었습니다. 이날 공판 증인으로 출석한 송진원 장군과 김동근 중령 역시 백대대장 헬기 피격 사건에 대해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송진원 장군은 코브라 헬기의 경우는 20mm 발칸포를 탑재하는데 이에 위력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말했습니다. 헬기에서 발칸포를 사격하면 땅으로 탄피가 떨어지는데 밑에 있는 시민이 떨어지는 탄피를 맞아도 사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광주 사태를 목격했다는 이광영 씨는 5월 21일 UH-1H가 M60을 탑재하고 자신이 운전하던 지프차를 추격해 공격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이 과정에서 한 여학생이 어깨에 관통상을 당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송 장군은 달리는 차를 향해 M60을 쐈다면 많은 탄흥과 탄피가 발견됐어야 한다면 기관총은 한 발이 아니라 두세 방이 한 번에 같이 몸으로 들어가 소총과는 다르다. 관통상 수준의 부상일 수 없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증인들의 쏟아진 질문의 초점은 1980년 5월 21일 500MD가 오후 내내 사격을 가했다는 피터슨 목사의 주장과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조비오 신부의 주장을 어떤 근거로 거짓말로 보는지에 집중됐습니다. 피터슨 목사는 당시 드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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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세 번쯤 났고 섬광을 볼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지축을 흔드는 소리가 들렸다고도 했다고 합니다. 송진환 장군과 김동균 대대장은 500MD에 탑재된 7.62mm 구경의 미니건은 느리게 발사하면 1분에 2천발, 빠르게 발사하면 1분에 4천발까지 나가는 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60과 달리 미니건은 6열 회전총열이기 때문에 발사 속도가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송진환 장군은 피터슨 목사 등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착각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피터슨 목사가 말한 불빛은 헬기 하단에 있는 충돌방지 등이 깜빡깜빡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장 헬기에서 발사되는 총의 소리는 부웅이지 탕탕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송 장군의 설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앞서 시청한 미니건 사격 영상을 다시 한번 짧게 소개하겠습니다. 송진환 장군은 광주 사태 당시 헬기에서는 한 발도 사격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만약 헬기에서 쐈다면 민간인 사상자가 엄청났을 텐데 이 나라의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송 장군은 변호사의 질문이 끝난 뒤 판사에게 제가 헬기 운영에 대한 일반적 상식을 잠깐 설명해도 되겠느냐고 물었고 판사는 이를 허락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광주에서의 시위 현장은 1km 정도였습니다. 헬기가 시속 180km로 날아가다 현장 인근에서 속도와 고도를 낮추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헬기 윗부분에 블레이드가 비스듬히 기울어지면서 탕탕탕 소리를 내게 됩니다. 이 소리가 인근 건물들을 부딪히면서 증폭, 100배 이상 커지게 됩니다. 일반 시민들은 헬기에 대한 이런 상식이 없기 때문에 오해하게 되는 겁니다. 헬기에서 사격을 하면 엄청난 탄피가 떨어지게 됩니다. 한 발 당긴다고 하면 16발에서 17발이 한 번에 나가는데 탄피 등 떨어지는 것들은 50개가 넘을 겁니다. 이에 맞은 사람도 이를 주운 사람도 없습니다. 500M들을 몰고 광주에 갔던 김동근 대대장은 광주에서는 실탄을 내려놓고 비무장으로 임무를 수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도착 다음 날 실탄을 내린 것 같다. 무장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시민군하고 민간인하고 뒤섞여 있었는데 어디다 사격을 할 수 있었겠느냐라며 실탄을 내리고 지휘, 정찰, 관측 용도로 헬기가 사용됐다고 했습니다. 김동근 대대장은 5월 21일 오후 내내 500MD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피터슨 목사의 주장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피터슨 목사가 봤다고 하는데 각도에 따라서 볼 수는 있습니다. 드르륵 소리를 3번 들었다고 했는데 미니건은 분당 2,000발에서 4,000발이 나갑니다. 30초에 실탄 한 통을 다 씁니다. 1단으로 싸도 1초에 33발에서 34발이 나갑니다. 미니건이 드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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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면 1초 이상 쐈다는 건데 탄피와 탄핵이 많았을 겁니다. 전두환 측 변호사는 송진원 장군 때와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정주길 변호사는 목격자 대부분은 헬기 사격으로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것은 본 적이 없지만 기관총 소리가 나 위를 올려본 헬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착각할 수 있는가라고 했습니다. 김동근 대대장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소형 헬기에서는 그런 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수평 비행을 하다 고도를 낮추려고 하면 헬기 위에 회전 블레이드가 아래로 기울어지고 공기의 양력을 받게 됩니다. 전투기가 음속 비행을 할 때 공기와 부딪히면서 쾅! 하는 소리가 나는 것과 비슷합니다. 장시간 이런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라 딱딱딱 딱딱딱 이런 소리가 납니다. 김 대대장은 헬기 사격 명령이 있었으나 오히려 이를 거부했던 이정부씨의 증언 내용도 확인했습니다. 5.18 당시 6군1항공여단, 31항공단, 103항공 대대장이었던 이정부씨는 조갑제닷컴과의 인터뷰에서 전교사 김준현 준장이 광주공원 앞 광주천에 위협사격을 하라는 지시를 했으나 피해가 엄청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작전을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먼저 이정부 대대장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광주상태가 심각하니까 광주천, 광주공원 앞입니다. 광주공원 앞에 위협사격을 해달라 해서 제가 거기서 설명했습니다. 20mm 발칸포는 소면은 이게 유탄이 얼마나 생겨요. 전차를 부수고 장갑제를 때려 부수는 걸 광주천에다 하면 피탄이 돌 맞으면 바윗돌이 부러지고 해서 이 피탄이 생기면 피해가 엄청 간다고 해요. 그 다음에 20mm 탄피가 떨어지잖아요. 조그로. 여기에 맞으면 사람이 죽어요. 즉사해요. 탄피가 떨어지도 엄청난 피해를 보거든요. 그리고 20mm 발칸 소면은 열발마다 한발씩 소리탄이 날아가요. 예광탄이. 그럼 예광탄은 불이거든요. 그럼 광주천에 불 받으면 안 되겠어요. 그 설명을 했어요. 대단히 위험하다. 그러나 군인이 명령 받으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구두 명령만 가니까 서면명령을 지으십시오. 그래서 서면명령을 받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다시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한 김동근 대대장의 증언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동근 대대장은 이정부 대대장이 자신보다 하루 먼저 광주에 도착했었고 김준현 준장이 이런 지시를 내렸을 때 같이 있었던 이날 법정에서 밝혔습니다. 김대대장은 세부적 지시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아 무장시위를 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거절 사격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항공에 대해 잘 모르시던 분이 불가능하다고 말을 하니 언짢아하면서도 문제 소지가 있어 사격은 못한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했습니다. 김대대장은 헬기에 탑재되는 미니건이나 발칸포는 단발로 목표물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지형 표적 사격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정 목표만을 제거하기 위해 헬기 사격이 사용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작전에 사용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김대대장은 피터슨 목사가 헬기 사격의 증거로 제시한 사진 역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것을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격하는 사진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사격하는 기관총 방향이 아니라 반대쪽에 있는 로켓 부분을 찍은 겁니다. 탄피가 일정한 방향으로 추출되지 않기 때문에 불규칙한 게 찍혔어야 합니다. 떨어지는 게 나왔어야 합니다. 7.62mm 총구가 기수 앞으로 나와있지도 않았습니다. 예광탄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밑에 충돌방지 등이 찍혔는데 이를 보고 잘못 판단했습니다. 김대대장은 사진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기수가 꼬리보다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는 500MD 헬기 사격은 불가능하다고도 했습니다. 김대대장은 당시 항공 대대장들은 하나의 통신망을 사용했기 때문에 다른 조종사들 중 어느 누구도 사격을 하거나 이런 지시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검찰은 반대신문 과정에서 헬기 사격을 봤다는 조비호 신부를 어떻게 거짓말쟁이로 단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였습니다. 3편에서 검사와 김동근 대대장의 질의응답을 추가로 소개하기에 앞서 이정부 대대장의 인터뷰 영상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1990년대 헬기 사격 논란이 일어나자 조비호 신부를 직접 찾아갔던 사람입니다. 걔는 헬기 사격이 있었다면 어떻게 신부님만 보실 수 있습니까? 착각하신 겁니다. 라고 했으나 조비호 신부는 내가 봤는데 착각할 수가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는 피터슨 목사가 제시한 헬기 사진 사격의 증거가 아니라는 점도 인터뷰에서 설명했는데 이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헬기 사격은 아예 없었던 건가요? 있을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헬기 사격을 만일 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21일 날 절정이었잖아요. 사격하고 21일 또 군중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21일 날 굉장히 나와있었는데 군에서 기총 소사를 했다면 목격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대모한다고 다 나와있고 있는 데서 제가 조비호 신부님이 헬기 사격을 직접 목격했다 해가지고 저 가서 찾아가서 제일 먼저 말씀드린 게 어떻게 헬기 사격을 하는데 조비호 신부님만 보십니까? 헬기 사격하면 그 광주 시민들하고 얼마나 많으냐고 해요. 그리고 헬기 사격하면 날라가면 탄필이 밑으로 전부 떨어지잖아요. 탄필을 주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해요. 그래서 헬기는 그게 착각하시는데 신부님은 딱 한마디입니다. 내가 직접 봤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 신부님이 성당에서 나오는데 기총 소사를 해가지고 또 무서워서 벽으로 딱 숨었대요. 벽으로. 딱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비호 신부님에게 자료를 항공에서 항공사람부에서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자료를 굉장히 많이 가져갔어요. 자료를 가져가서 다 설명해도 조비호 신부님은 경청을 안 해요. 왜? 딱 믿을 뻔니까. 너무 착각해가지고 착각했다.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대화가 전혀 안 되니까 거기에 강주에 계시는 비콘 라이트는 충돌반위등인데 헬기가 가면은 다른 물체하고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병이 시동 걸면은 밑에 비콘 라이트가 픽픽픽 돌아갑니다. 그리고 저기에 경찰 순차사 있잖아요. 그 위에 등 돌아가죠. 사람들에게 경계심을 주는 거잖아요. 그건 마찬가지로 밑에 불빛이 팍팍팍팍팍팍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게 헬기 브레이드 날아가면 브레이드가 꽉 꼬여가지고 공기 마췄이 심하니까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소리 나고 비콘 라이트가 돌아가니까 마췄 보면은 꼭 사기하는 것 같았고요. 그리고 그때 지상에서 사기 소리도 나고 막 그랬잖아요. 바로 그 전날 광주 변경에서 이게 우리 유엔지원 피규 당헌거 쪽에 다 봤거든요. 다 보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 착각이다.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그 다음에 광주에 그 당시에 신문 기자들 너무나 많았어요. 그렇죠. 정 신문 기자들도 많았고 막 외국 아마 기사들도 있었을 거예요. 네. 그 많은 사람들이 헬기가 기총 수사했다면은 그걸 찍어가지고 안 되겠어요? 맞습니다. 왜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맞았다는 사람이 있다 해가지고 병원 거장에 다 들렸거든요. 기총 수사했으면은 총알이 위에서 굴건 데려가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병원에. 그런 기록들이 검사의 초점은 증인들이 헬기 사격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알겠으나 다른 조종사 어느 누구도 사격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 어떻게 조비효 신부를 거짓말쟁이로 단정할 수 있는지에 맞춰져 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우선 검사는 송진환 장군에게 UH1H에 도어건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M16 등 소총으로 사격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송 장군은 특별한 작전이나 상황일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대개는 안전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송 장군이 왜 가정을 한 질문을 계속하느냐고 물었고 판사가 중간에서 한번 중재를 했습니다. 송 장군은 변호인 침문 가정에서 전일빌딩 지붕에 난 탄원은 헬기 사격으로 생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는 전일빌딩 옥상에 기관총 탄원이 발생하려면 헬기가 먼저 진압을 하고 계엄군이 진입했거나 헬기에서 다른 방법으로 진압을 하면서 발생한 것일 수 있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판사는 검사의 말을 끊고 증인은 대답할 필요 없다. 적절하지 않는 질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5.18 당시 계엄군의 헬리콥터가 시민을 향해 사격을 했다는 주장은 1988년 국회의 광주특위 때부터 제기돼 왔습니다. 이후 광주 사태에 대한 국가적 조사가 여러 번 있었지만 헬기 사격은 부정돼 왔습니다. 이제와 새산도 논란이 된 것은 광주광역시 금남로 소재 전일빌딩 10층 전일방송 내부에서 150개 이상의 총탄 흔적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2017년 1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타는들이 헬기가 호버링 상태 즉 일정한 고도를 유지하면서 움직이지 않는 상태로 고도만 상화로 변화하면서 사격한 상황이 유리하게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당시 출동했던 헬기 조종사들의 증언을 통해 전일빌딩 타는이 헬기 사격을 통해 발생할 수 없는 이유를 소개하겠습니다. 전일빌딩에 사격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은 대단히 간단하다. 전일빌딩에 사격이 150발이나 160발을 사격을 했다면 그 밑에 탄피도 150발, 160발이 떨어져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 다음에 더 냉각한 것은 전일빌딩에 탄작군이 형성된 것 있잖아요. 그것과 헬기를 직접 사격을 해 보라고 해요. UH-1이든 500MD든 어떤 헬기든 헬기를 하버링해서 했다고 하는데 하버링을 하면 그죠? 하버링을 하면 브레이드가 돌고 있잖아요. 돌고 있으면 총구가 미러를 못 올리죠. 브레이드 부딪치니까 브레이드 부딪치니까 비행기 추락하잖아요. 그죠? 그렇겠죠. 왜 그러니깐 최총장 밑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버링을 해가지고 근데 지붕에 찍힌 거죠? 당연히 지붕에 찍힌 것은 상상도 못하죠. 왜? 헬기에서 지붕을 뚫을 수가 없잖아요. 왜? 총을 위로 못 타니까 그렇겠죠. 단작군요? 거의 힘듭니다. 헬리콥타 M60은 어느 목표를 조전해서 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적지역의 병력을 공수하면서 착륙 단계에서 착륙지역에 적이 있든 없든 지역에다 내고 그냥 위협사격하는 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 탄착이 형성되면 뭐 움직이는 축구장 넓이 정도 그렇게 산탄이 사격하는 자세도 그렇고 구조가 그렇습니다. 겨냥해서 전작이 아니고 결국 또 비행기가 움직이죠. 그렇죠. 또 비행기 자체 뭐 바이브레이션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건 뭐 어떻게 그렇게 이 좁은 데에 수십 개를 한 번에 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쏘려면 비행기가 호브링이라고 그러던데 호브링이 뭐냐 제자리 비행인데 네. 글쎄요. 제자리 비행하면서 쏘더라도 그렇습니다. 쏘더라도 그렇게 좁은 데 그러니까 단착이 형성되려면 건물 전체의 벽이 뭐 맞았다든지 도저히 뭐 헬로콕타이잖아 헬로콕타이잖아 헬로콕타에서 위로 설 순 없으니까 없습니다. 위로 설 순 밑으로 설 순 이어 검사는 김동근 대대장에게는 사격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질문했습니다. 김대대장은 506항공대대장으로서 500MD에서 사격된 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지휘소 연병장에서 무전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사격이 있었다는 교신 내용을 들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검사는 광주에 도착하기 전인 21일 상황은 모르는 것 아니냐 22일부터 27일까지 계속 무전만 듣고 있었느냐고 계속 물었습니다. 김대대장은 항공대대장 3명이 무전기를 들고 같이 들었다며 같은 주파수를 썼기 때문에 항공대는 다 듣고 있었다 라고 했습니다. 검사는 밥은 먹고 화장실도 가지 않았느냐고 했습니다. 김대대장은 밥 먹을 때는 못 듣죠 라고 했습니다. 검사는 교신 내용을 다 들은 건 아니네요. 들은 상황에서만 놓고 봤을 때 사격을 들은 적이 없다는 거네요. 라고 했습니다. 검사와 김대대장은 조비오 신부의 드드득 소리와 관련한 질의응답도 가졌습니다. 관련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검사 조비오 신부의 드드득 소리 지축을 흔드는 소리 가까이서 들으면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요? 김동근 아닙니다. 지축을 흔들기는요. 지축을 흔들려면 대구경탄이 돼야 합니다. 소구경으로는 검사 지축을 흔드는 것 같이 들릴 수가 없다는 건가요? 김동근 500MD 사격하는데 한번 가보세요. 검사 영상을 봤어요. 김동근 드드득이 아니라 각목을 찢는 지인 같은 소리가 납니다. 검사 드드득같이도 들려서 물어보는 거예요. 김동근 뭐 검사 조비오 신부는 광주천 사격으로 사람이 죽은 것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향해 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천 즉 도로가 아닌 곳에서 쐈다는 건데요. 판사 질문에 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적절하지 않은 질문입니다. 검사 물과에 쌓아 탄은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탄은 조사 했습니까? 그걸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탄은이 없다고 하죠. 판사 검사님의 취지는 알겠는데 나오지 않았다는 건 조사를 안 했으니까 없다. 증인은 못 봤다니까 없다. 아니 이게 증인이 검사 증인은 탄은이 없는 것이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증거를 아는데 탄은이 없다는 증거는 김동근 사격했다면 광주천 좌우쪽 건물에 유탄이 튀어서 흔적이 나왔을 겁니다.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검사는 피터슨 목사와 조비오 신부의 주장을 거짓말로 만드는 증언을 없애기 위해서인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고 판사가 또다시 개입해 제지했습니다. 검사 피터슨 목사의 촬영 사진이 몇 장인지 아십니까? 김동근 한 장만 서울지검에서 봤습니다. 검사 사진 한 장을 보고 총알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알 수 있어도 피터슨 목사의 말 전체가 거짓말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나요? 판사 이걸 증인한테 물을 게 아니지 않나요? 검사 사격 사진인 줄 알았는데 사격 장면이 안 나왔다고 하니 김동근 사격한 걸 찍었다고 하니까 본 건데 탄피가 추출되려면 딜레이가 생기는데 검사 무조건 지켜야 한다 김동근 네 이날 재판장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법정으로 들어가는 출입구에는 여러 언론 카메라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었고요. 법정으로 들어가는 계단과 복도에는 사자명예훼손 재판이라는 안내판이 붙어져 있었고 화살표로 법정으로 향하는 길이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법정에도 여러 차례 가봤지만 몸수색이나 핸드폰 전원 꺼짐 확인 가방, 법정 밖 보관 등은 이날 전두환 재판장이 더욱 엄격했습니다. 특정인 한 명의 재판이 열리는 법정 위치를 1층 로비 안내판이 아닌 모든 층 복도 및 계단에 붙여 안내한 것도 처음 봤습니다. 베개는 1층에 있는 안내판에 붙어있는 A4 용지에 그날의 재판 일정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이날 공판에서는 퇴정 조치도 여러 차례 이뤄졌습니다. 한 남성 방청객은 전두환 측 변호사가 광주 사태라는 표현으로 질문을 이어가자 아니 왜 자꾸 광주 사태라고 말하느냐고 일어나 소리치다 쫓겨났습니다. 또 다른 남성 방청객은 헬기 사격은 없었고 한 발도 쏜 적이 없다는 송진원 장군의 신문이 끝나자 손을 들고 일어서며 저 10초만요 라고 소리쳤다가 퇴정 조치를 당했습니다. 한 여성 방청객은 두 증인의 발언 내내 어휴 에휴 등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뉘앙스에 취임새를 넣었다 쫓겨났습니다. 한편 광주에 출동했던 헬기 조종사들은 조갑제 다큰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제대로 된 조사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어찌 보면 헬기 사격을 막아 광주 시민들에게는 영웅과 마찬가지인 존재지만 한순간에 살인범 학살범으로 몰렸습니다. 이들이 국민들과 정부에 바라는 발언으로 이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동료들한테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정략적으로 정치 노름들 하는 틈에 끼어들지 않게 해서 어떤 면에서는 고맙지만 만약에 사격과 관련한 뭐 이런 걸로 책임을 묻는다면 그때는 목숨을 걸고 투쟁하겠다. 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안 그렇습니까? 이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고위층도 그렇고 조사위원도 그렇고 진실을 아는 사람들은 안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 발표하고 잘못 결론을 낸 거거든요. 그 사람들 양심이 있다면 이담에는 올바른 말들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 시민들 참 안타깝습니다. 아니 광주 시민들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아니 그렇군요. 왜냐하면 여하튼 희생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또 일부만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이 비행기에 대한 상식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비행기가 사격을 했다 뭐 이런 질문들을 하고 또 그거를 여과 없이 받아들여서 사격 한쪽으로 이게 조사를 하고 이렇게 되는 이런 상황이 안타깝다 이거죠? 저는 이게 그러나 진실을 밝혀 5인 8에 대해서 진실은 밝혀져야 된다. 왜 갈빈, 소충고 이렇게 다 빼앗겼는데 또 헬기에 대해서 사격을 했고 헬기는 사격 안 했는데 사격을 했다든가 이런 것이 진실이 안 밝혀져 있잖아요. 이거는 분명히 밝혀야 되는데 역사를 위해서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진짜 민주화 정말 진정한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진실을 밝혀야 되잖아. 그리고 행위로 시민들을 사격했다. 이건 있을 수가 없잖아. 그거를 밝힘 마치면 대한민국이 위대한 국가가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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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저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